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일요일 해외집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은 영상이 따로 없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대신에 루크플러스 채널에서 리뷰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루크플러스 채널 방문해 주시고 구독도 하시면 여러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패스의 토트백도 신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현재 이곳에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따로 뽑았습니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비아 사이트 현재 15% 할인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메종마르셸라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셸라 카드홀더라든지 반지라든지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키홀더 카드홀더 같은 경우 굉장히 구하기도 힘든 제품인데 현재 입고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특히 구찌 스카프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고 하이프디시라는 호주에 위치한 신발 전문 편집샵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서 데이브레이크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신발 종류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백컨트리 사이트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파타고니아 다양한 아웃도어 용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최대 편집샵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되서 스투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라코스테 제품이라든지 자네로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베기스 몰아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사이즈 있는 곳 찾았는데 정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엔드클로딩 사이트 현재 가장 인기있는 색상 망고 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몇몇까지 뽑아왔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10만원 메종키친의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NRG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태블릿 PC 135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노트북 종류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브 사이트 현재 스포츠 보충제 20% 세일되고 있고 추가 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맨카인드의 케라스타즈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케라스타즈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막혔기 때문에 영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미 30% 정도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벵앤올룹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EA 무선 헤드폰 말도 안되는 소트값 83불 정도만 나 볼 수 있고 카라트 티셔츠 12불 파이어 HD 같은 경우도 95불에 판매되고 있고 코레알 접시 같은 경우도 6개 17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루크플러스 채널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리뷰 영상 그쪽에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전달해드릴 말씀 있는데 일단 월요일 화요일 해외직구 핫딜 영상 없을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글로라도 세일정보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 썸머타임 끝나면서 1시간이 뒤쪽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1시간 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아직도 20% 부활절 세일 종료되지 않아서 사이트 전체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15% 친구 추천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이용하시면 세일되지 않는 브랜드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더욱더 쉽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100유로 정도 내시면 받아볼 수 있는데 요즘 배송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빠른 배송 선택하셔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면 추가 비용 붙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발생하는데 150불이 넘더라도 관부가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제품 앞패스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다니엘라 토트백 같은 경우 이전에 제품 없었는데 현재 들어와 있고 95,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76,000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조금 작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 로르 토트백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앞패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센 안드레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버 자켓도 이곳에 여러가지 제품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인터내셔널 A7 자켓도 판매되고 있고 A7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36만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다양한 색상들 듀크 자켓이라던지 여러가지 왁싱 자켓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CP컴퍼니 제품도 이전에 없었던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CP컴퍼니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구입해서 리뷰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 세일 받으시면 아주 좋은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탁 제품도 이곳에서 구입 가능한데 프라이탁 제품 같은 경우는 20% 세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15% 하니코드 받으셔가지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리터리 서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도 M65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미군 야산 같은 경우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고 그리고 직구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리뷰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트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티셔츠 종류들 신상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스투시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라던지 맨투맨 종류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40%까지 추가 세일되고 딱 이틀밖에 세일 남아있지 않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입고되어 있는데 신상 제품들, 정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6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고 아래쪽에 신규 고객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상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스톤아일랜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225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2XL까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5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600유로 넘겨서 10% 세일 받는다고 하면 대략 200유로 정도까지 가격 떨어뜨려서 구입 가능하고 202유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27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부가스에 포함시키게 되면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빅하트 그려져 있는 바디건 현재 FT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도 가능한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자 종류라든지 다양한 인타르시아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쁜 제품들 신상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이번주에 들어온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구경해볼 수 있으니까 신상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제시 20%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지엘라 독일군 그래피티 제품인데 보여드린 요 제품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00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요 제품 익스클루시브한 제품으로 마이테레사 사이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세일받으시면 296유로까지 떨어져서 대략 39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FTA 적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돼서 대략 43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티노 락스터드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남성 제품 가방입니다. 현재 40%나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9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에르노 에스키모 패딩 같은 경우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되면서 6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르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요런 버머저켓 같은 경우도 이미 30%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랄프로렌폴로 제품이라던지 더블RL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여성 제품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런 신발 종류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구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아크네 맨하탄 스니커즈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또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 세일 페이지도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세일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텔에서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허비아입니다. 허비아 사이트 명품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15% 할인코드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해주고 있고 아무리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무료 배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요렇게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으면 유럽 세금 빠지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라 리복 스니커즈 같은 경우 검정색상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현재 미국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313불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자동으로 요렇게 260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 할인코드도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디스카운트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224불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25만원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메종마르제라 리복 제품들 반납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사이즈 남아있는 게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흰색상도 사이즈 황금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카드홀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226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 담으면 세일 적용되면서 188불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15% 세일되기 때문에 159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18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요 제품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도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종마르제라 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200불 살짝 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없어서 구입 못하는 제품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키링 카드지갑 같은 경우 315불 판매되고 있고 색상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세일 적용받으시면 260불 판매되고 있고 15% 추가 세일 받으시면 대략 2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요 제품도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메종마르제라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 400여개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메종마르제라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전부 다 15%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무료 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수입니다. 육수 사이트 현재 주말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단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육수 사이트 같은 경우는 19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3만여개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여성 제품도 현재 난리가 난 제품인데 구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카프 155불 판매되고 있는데 자동으로 25% 세일되면서 110불 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스카프라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비슷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25%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최대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쁜 제품 찾으시면 본인 구입하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직구정보통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신발 전문 편집샤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워낙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트 전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 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썸민 화이트 색상 110불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받으시면 6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분들 사이즈 8구 남성분들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해보시면 6.5, 7.5 그러니까 255mm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코스테 제품들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컨버스 제품이라던지 그리고 반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립온 뉴발란스 327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버건지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이쁜 색상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마찬가지로 추가 30% 세일되면서 5만원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락스 오리지널 제품 월러비 제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말도 안되는 초투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2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받으시면 84불 후주달러이기 때문에 7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다 2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꼭 둘러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기 때문에 닥터마틴 제품들 부츠 종류들 초투가로 구입가능하고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제품이라던지 나이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90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딱 48시간만 최대 60%까지 아웃도어용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있을 때 듣지 않고 만약에 정상가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맨 위쪽 부분 테이크 15% 오프 요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첫번째 구입하실 때 정상가 제품들 15%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 다른 제품은 구입이 수월한데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되는지 나가는거 막고 있기 때문에 배송되는지 유명하지 않은 주소 입력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배송되는지 센터를 이전했다면 그곳으로 보내면 전부 다 제품 보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노스페이스 제품 다양한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115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12만원 13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는 금액이고 노스페이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로고 티셔츠 24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다운 자켓 같은 경우도 200불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파타고니아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이라던지 바이크용품 스키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코닉이라는 호주 최대 편집샵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스투시 제품들 가격 굉장히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티셔츠 종류들 30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 받으시면 대략 2만원 정도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런 반바지 같은 경우도 2만원 대부분의 제품들 2만원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라코스테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라코스테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네로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반바지 같은 경우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53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시면 4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대략 3만원대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자네로브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조거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200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세일됐던 제품들 그리고 많은 분들 문의하셨던 파타고니아 배기팬츠 현재 이곳에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제품 가장 인기있는 제품 파타고니아 배기팬츠고 5인치짜리 제품입니다. 5인치짜리 제품이 딱 맞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략 5만8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색상 망고 색상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맞아서 미리 미리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 가지고 계시면 딱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이 제품도 나중에 리뷰 한번 만들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배기팬츠 5인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핏입니다. 라이트 쇼츠라고 주머니라던지 이런 부분이 없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도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있기 때문에 반바지라던지 티셔츠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드클로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새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16,000원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인더스트리 MA1 항공점퍼 특별한 세일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10만 5천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는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티셔츠 종류들 7만원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NRG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고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본인 사이즈 있는지 둘러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9천여개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세일되면 가격이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레노버 미국 공식품 페이지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M10 태블릿 PC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35불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비 좋은 태블릿 PC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노트북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에 따라서 할인코드 따로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기 금액 밑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할인코드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할인코드 있는 제품들은 할인코드도 적용시켜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고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컴퓨터 종류 같은 경우는 200불이 넘는 제품들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 현재 스포츠 보충제 2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5% 세일되고 페이코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더욱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23,000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스낵밭 12개짜리 5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1개 담으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만 50% 세일되니까 참고하시고 1개 장바구니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보충제 다양한 제품들 딱 이틀 정도간만 세일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 파워더라던지 이런 것들 원래 본인이 드시던 제품들 전부 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일도 받아서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단백질 파우더라던지 운동할 때 드시면 좋은 글루타민, 크레아틴 등등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 스포츠 보충제 제품들 가장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둘러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맨카인드 그리고 룩판타스틱 사이트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두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케라스타드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국 직접 배송 막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15% 할인코드도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위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광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남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케라스타드 제품 같은 경우는 두피 관리해주는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높은 제품인데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몽테르미크 가장 인기있는 제품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룩판타스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소 파슬리시드 세럼이라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하이드레이팅 세럼 같은 경우 30% 세일받아서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1만 3천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마찬가지로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광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터마저서 마비스 치약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렸던 남성 화장품 종류들 28%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불독이라던지 마비스 로레알 제품 등등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룩판타스틱 추천 제품 리뷰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뱅앤올룹스는 무선 이어폰이고 E8 제품 현재 말도 안되는 초특가 83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 정가 200불이 넘는 제품으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이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아트 티셔츠 종류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2불 70센트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티셔츠 칼아트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린 이 제품들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넘버원 제품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어 HD 10인치짜리 같은 경우도 95불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태블릿 찾으시는 분들 아이들 동영상 시청용으로 주셔도 좋은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렐 접시 같은 경우 현재 6개짜리 제품 17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73불짜리 제품인데 17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응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이곳에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베스트셀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영상 따로 없습니다. 루크플러스 채널에 리뷰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세일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됐었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